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마스크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합으로 트롯 뮤직 어워드 2024에 참가해 잇따라 조합을 선보이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노래로 국무장관을 섬기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고 라이러가 음악적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가인이 다음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제작진으로부터 전해지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송가인의 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클립을 확인하여 마스크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만 그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그녀의 예술적 매력과 마이너리티한 이미지와 결합되어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신곡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이러한 감정은 그녀의 이미지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며 다음 단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매 에피소드마다 그녀의 뒷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설렘을 선사하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송가인과 세비지의 음악적 행보가 변화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 에피소드마다 그녀의 주인은 그녀의 놀라운 매력과 악당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 냅니다. 송가인은 이러한 모든 관심사를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녀의 개성과 음악 스타일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새 앨범이 나올수록 그녀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악명 높은 스타일의 진화도 더욱 커져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송가인이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만큼 그녀의 차기작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